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7년 4개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벨기에 브리셀로 각각 출국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벨기에 브리셀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막바지 유치 경쟁을 벌이며 개최지는 오는 12일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개최하면 충청권이 체육과 문화 측면에서 발전할 것이라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